당신은 누구인가?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 작곡가 좋은 사람인가? 아닌가? 좋은 사람? 왜? 왜? 너무 친절하셨고 저희들한테 내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아 그대에게 뭘 드리리 안녕이란 두 마디는 너무 짧죠 마지막이 다시 한 번 안녕 여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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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한 번 쓱취한 맘에 고백했던 오늘 어떻게 잊어요 눈이 멋있고 나라 이름 모를 아가씨 난 사랑의 손에 첫눈에 바라버렸네 오 야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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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쭈어 여쭈어 아멘